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에 이 문제는 2항 정리에 대한 문제입니다. 여기서 x의 개수는 2항 정리해서 경우의 수 값으로 풀면 되겠죠. 자 풀어보겠습니다. 먼저 2x 더하기 x 제곱분의 1의 4제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일반항이 보통 n, c, r 에서 a의 n-r 과 b, r 꼴로 표현돼서 자, 이 r에 맞춰서 b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개수가 되겠습니다. 맞춰서 해보겠습니다. 4, c, r 의 2x, 4-r 의 x 제곱분의 1의 r 제곱이 되겠네요. 이거를 다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4, c, r 의 2의 4-r 의 x 의 4-r x 제곱분의 1은 얘는 마이너스 2제곱하니까 곱하기 x 의 마이너스 2r 되겠습니다. 지수가 곱해지니까 덧셈이 되겠죠. x 의 4-3r 되겠습니다. 우리는 x 의 계수를 구하니까 이 지수가 1이 나오겠죠. 이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. 그럼 r은 1이 되겠네요. 이 1값을 그대로 이쪽 r과 r에 넣으면 되겠습니다. 정리하면 4, c, 1에 곱하기 2에 1을 넣으니까 세종이 되겠네요. 답은 4 곱하기 8에서 32가 답이 되겠습니다.